오늘 폐차를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이런 부탁을 사업하시면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? 없습니다. 처음입니다.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오늘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할 때는 60%를 성공할 것 같습니다. 아 60%요? 오토포로 다닐 때 짧은 돌 하나만 키워도 깨질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미션을 성공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피싱소파 그리고 습건 파 나의 강렬 마을 가운데 맞는데 위치 위치 공격 인자가 이만하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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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위조 아 아 아 으 으 아 리액션 리액션 어 그 위에 봤는데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반응, 반응. 마지막으로. 이거 몇 번 떼야 해 봐, 아직. 떼 보겠습니다. 이거 좀 뭐 그냥 떼 보겠다. 맞추는 게 광고야 돼, 저는. 이거 맞추는 게 맞으면 얘는 좋네. 사진 찍어. 맞지를 않는다. 쓰는 거. 잘 안보인다겠습니다 뭐 맞을거 같은데? 우와 기지네 우와 기지네 됐쯔 오늘 도전 실패했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? 어깨가 먼저 빠지고요 박탄대 J leap 미션 실패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?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 계란으로 바위치기요? 앞에 코르크가 좀 더 단단한 걸로 되어 있으면 깨질 것 같아요 아... 안 깨지지? 심폭신해서 이게 충격 완화가 됩니다 네네 안 깨지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행 안 된다 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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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방탄유리야! 방탄유리야! 아직 한 발 남았다 막 терри 이제 그냥 이거 힝힝힝 JACK 얜 겠기 여기가 피곤이 여기 기다린 페이지를 그 놈이 여기가 함께